마카롱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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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카롱 마카롱을 준비해봤어요 어쩌다보니 아시는 분한테 마카롱을 받게 되어서 화이트데이 촬영하면서 이것도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2주 동안 냉동보관했던 제품입니다. 정말 예쁘죠?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워요. 그리고 마카롱을 제대로 먹은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원래는 옛날엔 자주 먹었는데 요즘은 독먹은 기억이 없네. 그 대왕 마카롱 조개마카롱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건 너무 커서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이것도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소리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살짝 깨졌어요. 모르고 떨어뜨려가지고 그럼 오늘의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이렇게 달달한 거 마실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조합이 가장 좋잖아요. 시원해 그럼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크림 뷰렐레 우유 맛 이게 우유 맛이던가 안에 뭐가 들었네 제가 약간 크림 우유 이런 쪽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엄청 좋아해요 우선 이것부터 먹어볼게요 냉장고 안에 있어서 엄청 쫀쫀해졌어요 위에는 딱딱하고 안에는 쫀쫀 다Sí 웅 구멍이 완전 달콤해서 행복해지는 맛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하나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오세과 브랜드 고구 plans 그리고 요거 부서진 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한입 크기다 한입 크기 말차 올 그레이 이런 맛이 다 섞여있어요 엄청 특이한 맛 이거 또 먹어볼게요 상큼한 딸기맛이랑 우유맛 크림맛 다 섞여있어요 잘 어울리 편 상큼한 딸기잼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맛있네. 한잔하고 갈게요. 청량한 소리. 그리고 벌써 3월이잖아요 여러분. 확실히 저번 달에 비해서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어요. 아직은 쌀쌀하긴 하지만 확실히 봄이 온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무서워요. 그래서 작년 7월에 방음부스 설치하고 폭염의 지옥맛을 봤기 때문에 여름이 다가오는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겨울에 촬영을 하는데도 안에서 분주하게 작업하고 세팅하고 말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촬영 끝나면 막 다 물러있고 그러더라고요. 겨울에도 그런데 봄에도 그럴 것 같아요. 여름은 말할 것도 없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떤 거 먹어볼까요? 이거 인절미색 같아요. 이건 녹차 맛인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날 수십일 것 같아요. 같이 먹어라요. 제가 이렇게 보시고 있는거 같아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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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블루베리 잼이 들어있는데 굉장히 강렬해요 제가 생각했던 크림 맛은 아니네 이거는 제가 선호하는 맛이 아니라서 패스 그다음 이거 아까부터 궁금했었던 인절미색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인절미 맞아요 맞췄다 인절미 가루 날려요 그다음 요 비슷한 색 노란색 노란색 먹어볼게요 안에 모토 모토같이 생긴 과자가 있어요 모토같네 모토같네 고구로 치즈맛 치즈맛이에요 맛이예요. 좀 먹으니까 인절미와 치즈는 느끼해요. 이거 이것도 먹어볼게요.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이지? 무슨 맛이지? 안에 뭐가 있어? 무슨 맛이지? 부드러운 녹차 맛이라고 해야하나? 무슨 맛이지? 이거 더 얼그레이 색같이 생긴 이거 먹어볼게요. 이렇게 맛있게 datant 저거 재밌어요. 너무 들어요. 이랑 이랑 벌써 똑같은데? 요거 오렌지 색깔 요것도 먹어볼게요 상큼한 오렌지랑 크림 맛 마카롱 개인적으로 마카롱은 워낙 기본적으로 달달해서 너무 무겁고 느끼한 것보다는 상큼하고 약간 가벼운 그런 맛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잔하고 갈게요 그 다음 요거 귀여운 달기 색깔 핑크핑크한 마카롱 먹어볼게요 여기 띄우 inação 낙지 앵 띄우 상큼한 이렇게 컴백 뭐야 내가 겨울 없어요 완전 상큼 그 자체 이거 맛있다 완전 상큼 그 자체 이거 맛있다 이게 що how it 고통 그 다음, 요거. 겉에는 돼지바. 돼지바 아이스크림처럼 느꼈어요. 초코맛. 안에는 크림인가? 치즈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짠, ي, 짠. 뭉지롱, 짠. 설탕, 짠. 완쩌 한개. 너무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네요 위에는 초코고 뚜껑으로 되어있는 부분 아래는 블루베리 밑에 뚜껑은 딸기 그리고 가운데는 크림이에요 여러가지 맛이 조합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먹어볼게요 예상적 충만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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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 아, 달아. 그리고 요거 유미니사이츠 이것도 먹어볼게요 얘랑 그 아까 먹었던 얘랑 맛이 정말 비슷해요 마지막으로 유미니미도 먹어볼게요 얘는 더 상큼하다 그 요거 얘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도저히 야채가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하하하하 오오오오오 네 여러분 우선 여기 올려져 있던거는 다 먹어본 것 같아요 미니미안 사이채는 다 먹었고 저는 요거 이게 가장 맛있었고 그 다음이 요거 그 다음은 요거 이렇게 3개가 가장 제 취향이에요 얘는 모르겠어 지취향이 아니라서 평소에 마카롱 가게에 가면 요거 그냥 새하얀 우유 우유 마카롱인데 요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안에 잼이 너무 강렬해 제가 선호하는 맛은 아니에요 얘는 한입 먹고 내려놓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요거 두개는 사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요거 두개 요것도 맛있긴 한데 저한테는 좀 느끼하고 헤비에요 오랜만에 탕춘장 했더니 지금 정신이 확 들어요 아메리카노가 땡기는 맛 수고하니 보허 탕춘장 햰 탕춘하니 탕췄 아 탕춘하니 그럼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끝까지 다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소리는 충분히 뽑아낸 것 같네요. 여러분들 마카롱을 드실 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히 드세요. 가끔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라면 먹어야겠다. 다른 걸 먹었더니 짠게 생각나요. 라면 먹고 싶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환영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잘 자요. 굿나잇.